오늘은 매콤한 소스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서 같네 스케줄 간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치와 함께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의 아이빌들을 준비하시네요! 오늘의 아이빌들을 위해 아래에 있는 식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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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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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쫄깃쫄깃 소시지 소시지 고소해요 가끊고 오징어 청양고추 엄청 달콤해요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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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단무지 호떡 더 맛있네요 요즘 또한 젤리에 있는 것 같아요 뼈에 있는 것 같아요 뼈는 정말 맛있어요 뼈는 정말 맛있어요 뼈는 정말 잘 어울려요 뼈는 정말 잘 어울려요 역시 햄버거는 고소한 맛 꽤나 달콤하고 맛있다 랍크로 먹으면 더 맛있어 조금 아름다워요 디저트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저는 바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아주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배보 쫄깃쫄깃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τι요되는 과자 국물이 아주 달그만해요 국물이 너무 덜어낸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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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Stefanie